6. 랩 하하하하하 어떡하지? 근데 그 얘기 하려고 근데 그 얘기 하려고 여기까지 하냐 근데 그 얘기 하려고 여기까지 하냐 여기 here 여기 여기 아니 아 지금 이거 어떡해 너 어떡하지? 보다시피 매우 잘 지내고 있고 알다시피 매우 바쁜 몸이야 지우고 싶은 얼굴 같은거지 다시 왜 웃어? 왜 웃어? 웃지마 감정에서 남아야 하는데 오케이 아니 나 원래 이런 놈이었어 네 안녕하세요 아 미치겠네 네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의 놀아버리 민혁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거지 나나 천하의 구준표가 매달리고 있는거야 아 진짜 너무 어려워 나 못하겠어 자 자 문협아 갑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한마디만 돼 난 좋아한다고 한마디만 핫 하 하 어 하 하 하 하 하 어쩌자고 너한테 제일 좋아하게 됐을까 하 하 자 이 아 으 그래 이렇게 가지가 좀 이래요 응 그래 이렇게 가지가 좀 이래요 어떻게 잠시 후 네 안녕하세요 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원스텍스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형원이라고 합니다 이쪽까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다시피 매우 잘 지내고 있고 알다시피 매우 바쁜 몸이야 이제 현실 깨끗기 시작한 것 뿐이야 강대세대란가요? 지우고 싶은 얼룩같은거지 니 걱정이네 그만해 나 잘했다 흠 그깟 계시도 아냐 내가 당신 아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랑했대 여자라고 그만해 시끄러워 그만하라고 했잖아 약속 오기면 다 부셔버릴거야 다 부셔버린 다 부셔버린 다 부셔버린 다 부셔버린 다 부셔버린 일본에서 찍은 뮤직비디오를 보고 장소같은걸 좀 안 다음에 저런거 찍으면 좋겠다 다 부셔버린 다 부셔버린 거짓말이었어? 아 아 아 진짜 큰일 났다 지우고 싶은데 다 부셔버린 야 미쳤네 무슨 짓이야? 무슨 짓이야 도와서만 이거 아 아아아아악 하시피 매우 자 으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아 처음엔 사랑했다고 말했다고 시끄러 왜 시끄러 시끄러 그만 하라고 했다 아 헤잏?! 헤잏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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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미쳤어 야 진지 100이었는데 어떡하냐 야 나 심각했어 너네 메이크업이라도 했잖아 그래 맞아 내가! 내가! 사랑했었지 형 형 형 왜 어떻게 해보는 거야? 혹시나 이 영상을 보게 될 드라마, 영화 감독님들 저희의 미래는 밝습니다. 그러니까 저희 잘하는 새싹들을 많이 많이 보겠습니다. 새싹들을? 잘하는 텐타쿤을 많이 받으세요. 팬분들이 저희의 꾸는 모습을 재밌게 보지는 생각을 하니까 저희의 삶은 기분이 좋군요. 그 조큰을 모를 뿐이지. 다 같이 한 번 할까요? 하나, 둘, 셋, 조큰!